자 두 선수 간의 맞대결 4번 단식 리치 시작됐습니다. 서브스로 득점을 하고 있는 김민혁. 팀의 승리를 안겨주고 싶은 것 같고요. 박찬혁 선수도 오랜만에 팀 에이스로 나왔는데 승리를 5번까지 끌고 갔는데요. 두 점을 김민혁 선수가 따냈습니다. 한 포인트를 따내고 있는 박찬혁. 시브 하는 자세부터 지금 조금 틀려요. 굉장히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빼면서 리시브를 해봤지만 김민혁 선수는 지금 상대방 범시를 유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서브 박찬혁. 받지 못합니다. 박찬혁 선수의 공격 성공.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포핸드 백핸드 활용도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김민혁 선수가 리시브 공격적인 성공.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김민혁의 서비스는 어떨지요. 어. 흐쳐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좀 밀어냈던 박찬혁의 서브. 상당히 많이 꺾여 보이는. 박찬혁. uesta. 동점이 김민혁입니다 네트 맞고 넘어왔습니다 숨막히는 순간 튕겼지만 김민혁 선수가 점수를 따냈습니다 신을 주면서 공격 박찬혁의 서비스 김민혁 미시브 바닥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넘기지 못해요 박찬혁 선수의 서브 포인트 이제부터의 점수가 중요합니다 김민혁 아 박찬혁 선수가 한 점을 앞서 김민혁 몰아칩니다 박찬혁 이번 공이 상대 테이블 서비스 박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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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김민혁의 서비스 박찬혁! 다시 한번 앞서 나갑니다! 맞습니다 박찬혁의 게임 포인트 박찬혁이 결국 13대 11로 박찬혁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덥스핀 스매시! 김민혁! 김민혁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다시 김민혁 짧게 가닥 길게 벌어집니다 박찬혁! 맞받아 칩니다! 깊숙이 깊숙이 쳤다면 오늘은 짧게 많이 하고 있어요 박찬혁 선수가 기세를 잡아갑니다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박찬혁! 쉽지 않은 상황같은 김민혁 아아 그렇죠 김민혁의 득 리드 김민혁 박찬혁! 네 빈틈을 보이자 박찬혁 백핸드 공격 벗어나면서 김민혁은 공략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김민혁 박찬혁 짧게 보내 보려 했지 공격적으로 나오면 저렇게 못하는데 상대방이 푸쉬로 나올 줄 알고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넷찍 살짝 걸렸는데요 김민혁! 끝내 버립니다 포인트 이번 두 번째 게임을 따낼 수 있을지 강한 서브 이후에 3구는 빗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김민혁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게임 출발을 했는데요 다시 김민혁 벗어나면서 김민혁 선수도 한 점 후 접전 오늘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민혁 벗어나면서 박찬혁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열심히 몸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트에 걸립니다 이번 서브권 지켜보겠습니다 강한 서브 맞받아 치는 박찬혁 김민혁입니다 즉전 강한 서브는 상대에게 일격을 맞았고요 자 이번엔 서브권에서 득점을 정결한 한단 박찬혁 김민혁 선수는 작전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아 자 일단 김민혁 선수가 한 점을 끊어가는군요 한 점이 됐고요 김민혁 김민혁 서비스 포인트 한 점을 앞서 있는 김민혁 김민혁 김민혁의 공격을 받아칩니다 김민혁 김민혁 선수가 방심할 수 없을텐데요 와 박찬혁 김민혁 동점을 만듭니다 앞서 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서브 김민혁 박찬혁 한 차례 받아냅니다 해결하는 박찬혁 쉬운 순간에 실점이 나오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수가 조금 있습니다 김민혁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박찬혁 선수가 보여줍니다 어떻게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아아 이 포인트가 김민혁에게 그렇습니다 예 김민혁이 동점을 만듭니다 서브권까지 두 번이 따릅니다 김민혁 그렇죠 서브 김민혁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궁금해지네요 예 한 명의 선수는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박찬혁이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박찬혁이 매치 포인트로 갑니다 박찬혁의 서브 박찬혁의 서브 박찬혁의 서브 박찬혁의 서브 아아 김민혁 듀스를 만들어 준비합니다 박찬혁의 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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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